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했었죠? 오늘은 이제 우리 비과세 쪽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 194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 유형문제부터 한번 보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으로써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1번 봤더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랬어요? 농지를 교환을 했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농지를 교환을 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전제조건 세 가지. 첫 번째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어느 쪽에? 큰 쪽에 얼마? 4분의 1 뭐가 돼야 돼요?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 이하면 4분의 1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과세 된다가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 있네요. 다가구 주택은 각각으로 본다? 전체로 본다? 각각으로 본다. 맞죠? 다가구는 각각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딱 한 단어만 제외하고 무슨 단어? 그렇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때는 각각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전체라고 나와야죠. 전체. 그래서 우리는 다가구 주택이 나왔을 때 딱 한 단어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했다.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의 매매 단위가 나오면 그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 거고 그런 말이 없다. 그때는 그냥 뭘로 간다? 각각으로 간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쭉 보니까 대충 무슨 단어가 하나 보여요? 그렇죠? 혼인 보이죠? 혼인 보이면 무조건 몇 년? 5년 이내라고 해야죠. 5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른 단어는 읽을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60세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뭐하는? 동고봉양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고봉양이 나오면 몇 년이에요? 10년이 맞잖아요. 그런데 동고봉양이라는 단어하고 혼인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만약에 시험지에서 혼인이 포인트예요. 동고봉양이 포인트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래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혼인을 했을 때 몇 년 안에만 팔면, 5년 안에만 팔면 각각 몇 주택으로 봐주는 거예요? 1주택으로 봐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몇 주택자예요? 1주택자인데 그 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1주택자인 거예요. 맞았나요? 그것도 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인 사람하고 그의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이 무주택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혼인을 했으니까 몇 주택자가 돼요? 2주택자가 되잖아요. 같은 세대가 되니까 이 경우도 원인은 혼인인 거죠.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거죠. 동고봉양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혼인 쪽으로 봐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하여 이게 아니고 동고봉양하는 누구랑, 무주택자랑 뭐 했다면, 혼인을 했다면 그때는 10년짜리가 아니라 몇 년짜리다? 5년짜리다.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보유기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유기관의 특례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딱 나와요? 뭐라고요? 그렇죠? 다른 시군으로. 다른 시군으로 뭐 했다? 이사 갔대요. 그것도 무슨 사유로 인해서? 근무상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러면 2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몇 년 이상 거주한 사실 있으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몇 개월밖에 거주 안 했어요? 6개월밖에 거주 안 했죠? 안 되죠?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거주했어야 된다? 1년 이상은 거주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대요. 그것도 얼마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봤더니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입니다.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전부 과세다? 아니죠? 얼마에 대해서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비과세 쪽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한 문제 내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번부터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그랬는데, 기업번에 보니까 파산선거에 의한 처분입니다. 비과세 맞아요? 니은번에 보니까 농지의 교환 또는 분압입니다. 맞죠? 디귿번은 1세대 1주택이고, 니은번은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파산선거의 의한 처분,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 공부상 면적이 뭐가 됐을 때,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급받는 조정금, 그 다음에 농지를 교환 또는 분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이 네 가지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뭐가 될 수 있는 거다?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잘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보죠. 자, 농지를 교환했을 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써 오른 것은, 자, 이랬네요. 그래서 봤더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뭐 했대요? 교환을 했대요. 농지를 교환을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쭉 했더니, 자, 농지 교환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예요? 비과세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때 비과세가 되려면 전제적권 세 가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어느 쪽? 그렇죠? 가액이 큰 쪽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세 단어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농지를 교환하는 사유가 뭐에 의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했다면 농민끼리 교환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 몇 년 이상은? 3년 이상은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뭐 해야 된다? 경작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을 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전제적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가액이 큰 쪽에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교환의 사유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랑 교환을 한다거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이 된다거나, 법률상 교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국가 등이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경작 사유가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체가 농지이기만 하면 되고 가액이 큰 편에 얼마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4분의 1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무슨 사유라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경우라면 국가랑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민끼리 그냥 임의로 교환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니까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몇 년 이상은 경작해야 된다? 3년 이상은 경작하셔야 된다라는 거 같이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다음에 32번 문제. 우리 실제 기출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보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짓을 했어요? 농지를 교환했네요. 농지를 교환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다시 한번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어느 쪽에?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A농지하고 B농지를 교환을 했는데 A농지하고 지금 B농지를 교환을 했죠?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쪽이 크대요? A농지가 크대요. A농지가액이 B농지가액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쪽이 A농지니까 A농지가 얼마? 5억이죠? 5억이 얼마? 4분의 1이 돼야죠. 그죠? 그러면 5억의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1억 2,5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억 2,500만 원 뭐가 돼야 돼요? 이하가 돼야죠. 그죠? 그러면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일단 살펴보게 되면 1억 2,500만 원 여기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없네요. 그러면 나머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답은 1번이겠죠. 그죠? 대충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대충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하니까 부등어로 따지면 이러한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A농지하고 B농지의 차이가 둘 중에 어느 쪽? 큰 쪽. 큰 쪽이 A농지니까 A농지가에게 얼마 이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했을 때는 딱 이 두 문제면 충분합니다. 31번하고 32번 문제. 그러니까 계산식으로 나오게 되면 32번 형태 형식으로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자 문제로 나오게 되면 31번 문제처럼 출제가 될 것이고요. 딱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 있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딱 내가 원하는 거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일단 큰 편의 4분의 1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하가 되려면 부등호는 딱 이러한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문제로 들어가 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전제조건 세 가지 첫 번째 1세대가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말하느냐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상시주거용인지 아닌지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비과세가 되면 거기에 딸린 토지까지도 같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적까지만 비과세가 되죠? 그 면적이 도시적 내에 있으면 몇 배? 5배예요. 도시적 내에 있으면 5배 도시적 밖에 있으면 몇 배? 10배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5배, 10배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할 때만 참고로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죠? 지방세에서 부수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그때는 10배예요. 지방세는 부수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10배 대신 양도소득세만 그 부수 토지에 대한 면적을 물어보게 되면 도시적이냐 아니냐로 나누시라고요. 그래서 도시적 내에 있으면 5배가 기본 도시적 밖에 있으면 몇 배? 10배입니다. 다만 도시적 내에 있는 것으로써 수도권이어야 되고 그것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5배가 아니라 몇 배? 3배까지만 비과세 택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3배, 5배, 10배짜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5배, 10배로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배짜리냐, 10배짜리냐는 도시적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맞셨죠? 다만 도시적 안에 있는 것 중에서 5배가 기본인데 3배짜리가 하나 있다. 그러려면 무슨 지역이어야 된다? 수도권이어야 된다. 그것도 주상공 지역이어야 된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수도권이 아니거나 아무리 도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수도권이 아니거나 또는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주상공이 아닌 녹지지역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이면 그때는 몇 배다? 5배다. 어디라고 가정했을 때? 도시지역 내에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미등기가 되면 과세죠? 두 번째는 고가주택이 되면 과세입니다. 세 번째는 허위계약이 되면 과세죠. 그래서 미등기 상태가 되면 어디까지 과세예요? 전부 과세입니다. 미등기는 전부 과세죠?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2억 초과분만 과세예요. 그다음에 허위계약에 해당하게 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적은 금액이 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산출세과 허위로 쓴 금액, 이 둘 중에서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금액이죠. 비과세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겠다? 과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전체가 다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 즉 전부 다 과세되는 경우는 무엇밖에 없어요? 미등기뿐이에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허위계약일 때는 산출세액과 허위로 적은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 가지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1세대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1세대로 보는데 이때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오죠. 부부라고 문제를 줍니다. 부부라고 문제를 주거나 배우자라고 문제를 주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상관없이 단독 세대를 구성한다, 가정부라로 별거 중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이 항상 무슨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요. 그래서 세대 문제가 나왔을 때 부부가 보였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세대로 보세요? 같은 세대로 보세요. 유일하게 배우자만큼은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 항상 나랑 무슨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입니다. 20세가 아니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현재 안 계시거나. 세 번째는 소득이,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이러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몇 개월로 환산을 해서 12개월로 환산하는 거예요. 12개월로, 6개월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왜 12개월로 환산해야 돼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1년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로 환산해서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40% 수준 이상으로서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뭐가 가능하다? 1세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연령이 30세 이상인데 소득은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독립세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연령만 30세가 넘어가면 소득이 있든 없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독립세대가 가능한 거고 30세가 안 된다면 최소한 기준 중위 소득에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기준 중위 소득에 40%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독립세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했을 때 소득 자체가 40% 수준 이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소득으로 본인이 해당 주택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행 지금 기준 중위 소득을 따져봤을 때 약 200만 원 정도 잡았다면 200만 원에 40%면 얼마예요?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에 80만 원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걸 1년치로 계산한다 그러면 80만 원이니까 약 960만 원 정도 되겠죠? 1년으로 12달러 환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1년 동안 960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한 달 월급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 수준 됐죠? 근데 관리비가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럼 유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40%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독립세대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이해되셨죠? 관리비가 100만 원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